Hi, everyone. This is Kelly. 여러분, 물건을 살 때 뭘 가장 중요시 여기시나요? 물건이 나한테 얼마나 필요한지, 그쵸? 물건의 뭐 상태, 아니면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 다 중요하죠. 그런데 우린 사람인지라 참 뭐 많이 봐요. 맞습니다. 바로 그건 가격. 가격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가격도 좋고 가치도 좋은 걸 우린 찾게 되죠. 그걸 가성비라고 하는데 영어로 뭐라고 할지는 명언 먼저 만나보고 보실게요. price is what you pay, value is what you get. warren buffett. 아주 유명한 경제 전문가가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돈을 주고 그 가격을 주고 사지만 우리가 얻는 것은 결국은 가치예요. cost effective. cost, 그 가치, effective, 효과적인 거예요. if something is a cost effective, it is good value of amount of money. 그 가치가 충분할 때 바로 비로소 빛을 바라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에게 좋은 cost effective, but 여러분이 켈리와 함께 투자하는 영어 시간은 분명 cost effective를 뛰어넘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단독방에 자신의 가치에 관한 돈에 비유된 또 다른 명언을 공유해 드렸으니까 그것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